막 금고질도 하고 싶고 미미, 다비 이런 인형 인형놀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또 이렇게 아빠 친구분들이 시골에서 오시면 조금씩 용돈을 가끔 주시면 그걸 슈퍼에 달려가서 네모난 햄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걸 사서 먹고 도시락 반찬에 햄을 싸우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제 도시락 반찬은 항상 장아찌나 무말랭이 그런 거였는데 도시락 꺼내기엔 창피해 갖고 맨날 책상 밑에 숨겨놓고 먹고 그랬어요 그게 되게 어렸을 때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햄 같은 거 몸에도 안 좋은데 그렇게 잘하지 않았냐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연식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도 체력이 좋고 건강한 이유가 한참 성장기 때 자연식을 했기 때문에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새 옷 이런 거는 새 옷은 뭐 언니가 이제 둘이나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언니 옷이 물려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좀 아빠보다는 이렇게 많이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 눈치가 보이니까 못 해주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나비가 그려있는 노란 원피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한 번 엄마가 아빠 몰래 생활비를 어떻게 이렇게 패셨나봐요 진짜 그거 내 생각에 10원씩 20원씩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몇 철원도 아니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노란 원피스를 하나 사왔는데 아빠 안 볼 때만 입으라고 벽장 속에 넣어놓고서 몰래몰래 꺼내 입고 그래도 이 막내딸이잖아요 저도 막내딸이요 언니가 위에 둘이 있거든요 막내딸한테는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는 없었고 다 같이 이제 어렵게 약간 가족이라기보다 어떤 합숙하는 팀 같은 느낌? 저희가 다 같이 이거를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떤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족이 아빠의 사랑 이런 것보다 더 합숙 훈련 네 5만 원 갖고 한 달을 딱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뭐예요? 그 목표가 이제 내 집 마련이었어요 내 집 마련 이 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분리가 될 수 있는 네 근데 여기서 할 때는 빈대가 너무 많았어요 집에 그래서 이제 비닐을 깔고 자면 빈대들이 비닐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요 따뜻한 데로 들어가죠 아침에 일어나면 빈대가 막 죽어있고 막 그런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푸대식이었는데 이 건물 전체가 그 화장실을 쓰는 건데 정말 너무 무서워요 불도 없고 냄새도 너무 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아빠도 생활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일념하에 저희를 그렇게 이제 고되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근데 아버지가 좀 무서웠고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는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아 진짜 저는 결혼을 한다면 아 진짜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도 싫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냥 다른 애들을 혼날 일이 아닌 거를 저는 혼나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세수할 때 비누를 두 번 비누칠을 두 번 한다든지 뭐 수건을 두 번 쓴다든지 밥을 더 먹는다든지 이런 거 안 먹어서 안 먹어서 문제인데 다른 애들은 밥을 안 먹는다고 막 막 달래가 쫓아다니면서 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다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아버님 안 만납니까? 아니야 만납니까? 지금은 어떻게 오히려 아버님이 지금은 제가 왕이죠 지금 제가 왕이죠 아니 이제 엄마가 뭐 이렇게 제가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먹으려고 드시려고 하면 아직 혈이 먹을 건데 기다렸다가 먹으라고 그러시고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저 잘 때는 막 TV도 안 켜서 소리 날까 봐 그래서 제가 그 음했던 아버님께서 오늘 우연히 이발소 근처에 놀러 오셨대요 아 정말요? 제가 한번 가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방송 출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오신 걸 거예요 그래? 아이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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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들으시기 전에 혈이씨가 얘기를 했는데 막내따님한테 아주 그렇게 특히 잘해 주셨다고 아하하하 뭐 자기 아들따라한테 뭐 잘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아버님 밥상을 그러니까 밥상을 왜 이렇게 자꾸 잘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이제 그때 이제 애들은 어르신 데다가 짜증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사는 게 어렵다니까 뭐 이제 스트레스 푸느라고 내가 막 아하하하 아니 스트레스를 푸면 혼자서 푸시지 왜 이렇게 정말 아기 아기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도 하는 걸 보이지 위해서 아아 아버지는 이렇게 엄마다 아니 그래서 술 드시고는 이렇게 옷도 한 번씩 사다 주시고 아버님이 그러셨다던데?